UN 영어놀이 힐러리 클린턴 offered to send me up on a date 웰시 미니스터 힐러리 클린턴은 나를 데이트에 주선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였다 웰시 미니스터 It wasn't exactly where he expected the conversation to go when he sat beside 힐러리 클린턴 그것은 그가 힐러리 클린턴 옆에 앉았을 때 그가 그 대화가 갈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런 방향 정확히 그런 방향은 아니었다 오늘의 포인트는 It wasn't exactly where he expected the conversation to go 그가 그 대화가 갈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러한 정확히 그러한 방향은 그러한 방향은 아니었다 이런 의미로 기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N 영어놀이 끝 . . . . .